스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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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역에 좋다는 이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 정화권 정범입니다. 스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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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저는 의장에서 전복을 가져와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. 이렇게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이 나는 겁니다. 우와 이거 엄청나네요. 회장님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 안에는 약 100여 마리입니다. 전체의 종로는 한 20만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우와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.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20만 마리입니다. 3억 한 2천만 원. 3억 2천만 원. 오늘 우리 여기에서 제일 큰 전복. 제왕 전복을 했는데 제일 큰 전복을 사주살만께 전복의 홍사회로 선불하겠습니다. 제왕 전복을 찾아라. 시작! 시작! 파이팅 파이팅 일찍 경기 Science 한 마리에 넣는 건 마이너스 2천 원 넣는 거 아마 해외 한 접시는 거뜬히 나옵니다 정석에 쏟아는 이유가 바로 예가 있습니다 강호동 전동입니다 강호동 희미 전동 강호동 전동? 강호동 전동 어울리고 강호동 전동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